사수자리 사수 만 34세 생일 음력 11월 초다세 사수자리 AB형 미혼 집은 전세 차는 필요하면 곧 과거 깔끔 명함은 아직 보고 싶었어요 아 아 참나 저도요 웃기는 남자야 진짜 좋아요? 그렇게 전화를 귀에 쓰면서? 전 명함 없는 사람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럼 명함이 없다 전화 받아서 말하면 되잖아요 문자로 보내도 되고 앞으로는 꼭 써니씨는 혹시 명함이 내 명함은 왜요? 써니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저는 얼굴이 명함이에요 얼굴에 딱 써있죠? 예쁜 사람 아 네 그러네요 정말 받아가고 싶네요 거봐요 만나면 이렇게 재밌잖아요 더 알아가고 더 친해지고 우빈씨는 뭐 좋아하세요? 써니씨요 미친다 말고요 취미 뭐 그런 거요 써니씨요 알겠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써니씨의 행동에 드라마만큼 맹목적으로 끌립니다 써니씨의 예측 불가한 행동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제 서툰 행동들은 하나같이 오답이네요 제게 요즘 새로 생긴 써니씨라는 이 취미가 신의 계획 같기도 신의 실수 같기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잘해 혹시 뭐 종교 있어요? 또 뭐가 있어야 하는군요 준비되면 다시 연락을 아니야 없어도 돼 딱 앉아요 죽여버리기 전에 이 남자 진짜 뭐지? 만 34세 생일 음력 11월 초다세 아 아니 아니 안 해도 돼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요 화보 보는 셈 칠 테니까 오늘도 내일도 울어도 세상에서 니가 제일 이뻐